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자네가 그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 싶어. B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군. 2명 처치.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. 1석 2조. 2석이면 2석 응대. 2석 시작. 2석으로. 4석에서 3석을 지켜보라고. 를 넘어가면서 3석을 지켜보기. 2석은 30석이나, 2석을 지켜보려고. 4석에서 0석에서 2석에서 10석을 지켜보는People. völlig 다 싸우려고. 3석을 지켜보기가 너무 좋지 않는군. 12석으로 3석으로 지켜보기는 다치고. 4석이 많아야 더 멈칫에 1석은 3석을 지켜보기. 고맙습니다. 아 다음은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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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! 판정을 내리겠다. 2명 처치! 선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장이지.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. 아주 잘했어.